그냥 양배추는 반 잘라서 일단 양배추를 손질하나요? 반 잘라요? 반 잘라요 이거 하나 잘라 드릴게요 땡큐! 이거 아까워서 이거 하나 잘라서 나눠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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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워서? 그렇지 그렇지 아 아까워서? 그렇지 그렇지 아 다시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? 재료를 아껴요 이제 얇게 썰어내니까 채 썰어야지 아 그렇지? 손 조심하세요 채가 썰어주시면 양배추 다 쳐요 이거? 양배추 다 친 거 아니고? 아니 채를 양배추를 다 치냐고 그럼 어? 다른 게 조심할 거야 누가 다 치냐고 다 잘라? 양배추 반 개를 다 썰어요 어 다 썰어 다 썰어 어 다 썰어 야 똑같아 말이 네명 못 알아들어 왜 자소쪽에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딱딱 소리 나와 시끄러우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대 그래? 이렇게 아니 펴치는 거 이렇게 칼질하는 거 이렇게 이게 뭐 양배추는 그냥 이 정도면 되죠? 아 그죠? 아직 안 쓰겠습니다 어? 이거? 아니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해주세요 저기 우리 초보자예요 솔비씨 딱 하고 있는데 솔비는 지금 바둑판스러워요 지금 어 나 진짜 칼질이 제일 어려워요 솔비는 지금 바둑판스러워요 지금 그 다음에 당근 쓸어요? 당근 양파 샐러리 양배추 넣어주세요 양배추 넣어요? 양배추 넣어요? 네 조금씩 조금만 양배추는 이거 숨죽이는 거랑 비슷하네 손질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? 끝까지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열심히 진짜 하자 조심해 양배추에 소금 좀 드시고 그리고 후추 통후추를 넣었네요? 통후추 맛있어 여분 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옆에 월계수잎 있거든요 월계수잎 두 개 토마토소스 한 숟가락 반 한 숟가락 반 한 숟가락 반 네 화이트 와인 그리고 앞에 살 있어요 살 이만큼 물 세게 이만큼 아 오케이 오레가노 이건 뭐예요? 오레가노 还有 오레가노 나 그래 나 elles Turkey 이거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